사진 찍고 싶어지잖아요 아 정말 이럴 거야 아 어쩔 수 없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을까요? 사진 찍읍시다 우리 뭐하고 찍을까요? 우리 있지 사인하기로 했어요 이거? 대기샷 가세요? 이거를 다 할 줄 아나? 잘한다 잘한다 알아요? 여러분 브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핸드폰 떨어지는 거 아니죠? 왼손이 위에 왼손이 밑에 핸드폰을 입에 밑에 줘 핸드폰 떨어지면 발로 밟힌 거야 아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십니다 와 너무 와 무슨 꽃게 같은 꽃게 여러분 파 아프게 빨리 찔게요 어 고래가 고래박각이 너무 꽃게 같아 어우 다른 파들 꽃게랑 꽃게랑 와 너무 예쁘잖아 와 하트도야 너무 예쁘게 뒤에 가서 얼굴 나오셔야 되는데 누워야 되나? 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구의 파란 등록이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? 남동 저희가 주황색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맞지? 안 벗기 싫다 이거 가져가야겠다 저 이름 태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름 태겨주셨어 우리 겨울에 착 입고 다니고 몰래 입고 와가지고 입고 학생인 척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저희 모른 척 인사해주셔야 돼요 약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20학번 어 맞아 우린 20학번이에요 어 사실 여기 진짜 오고 싶었어 나 12학번이래 에이 20학번이지 그쵸 딱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는 20학번인가? 19학번 맞아요? 21학번 내가 재수했다면 21학번 그치? 유튜브 선배님 예스 예스 고생했어 친구 고생했어 자 여러분 저희의 마지막 곡이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예예예 한국어 듣고 싶으신가요? 예예예 그럼 또 어쩔 수가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 뭐라노야? 와아 아 진짜 짱이다 아 어떡해 반응이 여러분 인쪽에서만 반응 많으면 저희 여기서만 무달 거예요 이 인쪽 보고 할거에요 인쪽 보고 할거에요 인쪽 보고 할거에요 우리 지혜 우리 지혜 지혜 아 우리 절로 가고요 아 우리 위해서야 이 인쪽 보고 할거에요 아니 사실 저희가 준비해왔건 사실지만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갈거에요 하하하하 오우 오우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근데 느낀게 있어 뭔데? 동급대 학생 여러분들은 뭔가 좀 다른거 같아요 좀 달라달라? 아 많이 달라달라? 다른거 같아요 다른 애들원은 달라달라? 네 좀 뭔가 고급스러워요 아 다르네요 저기 멀리서도 약간 다른게 있거든요 고급스러워 gorgeous you're so gorgeous 진정해 하하하하 진정해 무릎 아프다 내일 그러다가 허리 다치고 목 다치 안돼 아유 안돼 안돼 제가 봤을땐 제가 봤을땐 여러분들 목이 아직 안신거 같아요 다들 달라달라 아시죠? 다들 따라 부러주신거죠? 여러분 달라달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드릴말씀이 있는데 제 인트로파트 있잖아요 외모만 보고 내가 동급대가떼요로 여러분 다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오케이 우리 오늘은 군국대상 뭔지 알죠? 예스 군국대상 가봅시다